안녕하세요. 일반 직장인, 신입, 운동, 유튜버, 렛, 렛, 업, 입니다. 오늘은 그냥 벤치프레스 할까? 할까 하다가 요즘 수상이 있어가지고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렛츠 기릿. I can do it for you. 렛츠 기릿. 예, 렛츠 기릿. 렛츠 기릿. 렛츠 기릿. 예, 렛츠 기릿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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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